한글자막 by 한효정 2020년에도 문전성 씨를 이루고 있는 역사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쁜데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제 1월 말에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계약을 좀 미루고 싶어 하고 방학을 더 즐겨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역시나 계약은 좋지는 않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서의 좀 좋지 않음이라고 할까요? 계약을 하면 뭔가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긴장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을 했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아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학교 학년이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고 한 학년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될까. 관심이 많죠. 이 과목은 또 어떤 선생님께 배우게 될까. 뭐 이런 기대감 설렘 걱정이 교차하는 게 이 겨울방학 끝내고 학교에 가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학생들도 그렇지만 사실 교사들도 그래요. 내가 몇 학년을 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역시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함과 또 두려움 약간씩은 또 다 갖고 있죠. 그렇군요.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오늘도 맛있는 역사 이야기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역사를 요리해 볼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역사 영화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세종과 장영실을 다룬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안 보셨나요? 이게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장영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영화 천문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요. 사실 장영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자경로 치고기 이런 발명품들 떠오르고 조선시대 천재 과학자 발명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런 발명품보다도 세종과 장영실의 우정이 주로 다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단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으로 장영실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 참 드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고의 과학자이고 또 발명품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영화의 또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그런 과학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종과의 관계 약간의 그런 브로맨스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속에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종실록에 매일 강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두고 내실을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매일 옆에 두고 명령도 대신 전해주고 이런 각별한 사이였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는 보통 관계는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한 그런 스토리인데 아니 그런데 장영실이 노비였다면서요. 네. 이 장영실의 집안을 보면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어요.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 이 원나라라는 건 중국 사람이거든요. 몽골적이잖아요. 이 원나라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수저우, 항저우 지역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고려말에 귀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살면서 그 어머니, 장영실의 어머니가 관 노예요. 노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어머니 신분을 보통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영실의 신분도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지금으로 치면 사실 다문화 가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중국인 쪽에서 귀화를 했으니까 다문화 가정의 정말 신분은 가장 낮은 노비 쪽 신분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장영실이 과학적 재능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세종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 장영실이 소속되어 있는 관청이라고 해야죠. 어머니가 관청 노비니까 거기 이제 동래헌이에요. 동래 부산 쪽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있었는데 나름 좀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때부터 장영실이 워낙 손재주가 좋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관청 소속 노비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부터 충령대군이었을 때부터 장영실을 알았고 이 장영실이 솜씨 좋음을 알고 이제 왕이 된 뒤에 그를 이제 중용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미 그 전부터 능력이 이제 좀 소문이 난 그런 상태였는데 조선시대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엄격한 신문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영실이 노비였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세종은 오로지 장영실 이런 재주만 보고 인재를 등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조선 초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신분 낮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는 했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그 초기 혼란기를 겪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장영실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을 살펴봐도 세종대왕이 인재를 등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좀 구설수가 있어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다 하면 그래도 그 인물을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이 장영실도 이 능력이 훨씬 출중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으니까요.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중국에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내가 천문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천문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이다 보니 중국에 가서 그 천문을 익히고 돌아와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관측하는 기구도 되게 정교하거든요. 너는 손재주가 뛰어나니까 그런 관측하는 기구들을 딱 보고 와서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빨리 제작을 좀 해라. 라고 해서 세종 3년에 장영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중국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투자를 한 거네요. 그 이후 장영실이 이제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와서 천문기구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는 혼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기구 중 하나가 바로 자격루를 만들게 돼요. 이 자격루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일단은 시계를 대신했던 거잖아요. 뭘로 움직이는 시계죠? 해. 해. 그거는 이제 안부일구라 그러고요. 이 자격루는 이제 물로 움직이는 시계가 돼요. 이 루 자, 이 물셀 루 자 써가지고요. 이게 가지고 이제 물시계가 되는데 이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친다, 울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격루는 물시계인데 이 물시계보다 더 의미가 중요한 거는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시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 지금 몇 시가 되었구나라고 관리가 보고 알려줬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켜보기도 힘들고 아차 싶으면 또 때로 놓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시간이 안 되니까 스스로 알려주는 기계를 만든 게 바로 이 자격루라고 하는 자동 15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자격루, 치고기와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나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이 자격루의 발명품을 지금 다른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치고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격루뿐만 아니라 치고기뿐만 아니라 또 많았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치고기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을 발명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요즘에는 장영실이 치고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장영실이 만든 걸까라는 논란이 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이 치고기와 비슷한 형태를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고기는 문종이 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요즘 나오고는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네 보네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영실이 만든 거는 시계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떨어지는 것들,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이런 이제 자격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관측하는 기계인 혼천이가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거죠. 이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 때는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을 관측하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두워서 그림자가 안지거나 별을 볼 수 없으면 전혀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자격루, 물시계입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명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은 다 시간을 알기 위한 시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영실이 이렇게 유학까지 세종이 보내주고 갔다 와서 이제 이런 훌륭한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쭉쭉쭉 승진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이 시키는 것들 다 잘 이루어내고 이 자격루를 딱 만들었을 때 세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지만은 만약 장영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줘서 승진을 좀 시키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하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하죠. 천민 주재 어디 감히 관직을 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살펴보니까 관직을 준 사례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주게 되냐면 상위원 별좌의 관직을 주게 돼요. 이게 이제 5품의 관직입니다. 조선시대 때 관직 등급이 1품부터 9품까지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공무원도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5급 공무원 행정고시 패스하면 이제 5급 공무원인데 그 정도 급이 되는 관직을 내려준 것이죠. 처음에. 그렇군요.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대우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그 이후 승승장구하던 장영실의 만련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세종의 마음이 좀 바뀐 걸까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승진을 해요. 5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진한 곳이 어디냐면 호군 그다음에 대호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3품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높은 올라간 거네요. 네. 이거 엄청 높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장영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왕이 탈 가마를 제작하는 총 책임자가 돼요. 장영실이. 네. 그런데 왕이 타기도 전에 이 가마가 부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탔는데 세종대왕은 사실상 좀 약간 비만이었거든요. 고기를 되게 좋아하고 해가지고 좀 등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마를 딱 탔는데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부서져가지고 다치고 이랬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문제는 타기도 전에 부서졌어요. 네. 그래서 왕은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신화도 이제 득달같이 들려든 겁니다. 아니 이건 왕이 비록 다치진 않았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빨리 장영실을 탄핵시키고 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평소에 세종 같았으면 내가 뭐 별일 일어나지도 않았고 뭐 만들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하면서 이제 능력이 출중하니 계속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벌을 감해주고 이럴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세종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은 감해주긴 하는데 100대 맞을 것을 80대 맞을 걸로 조금 감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거 들고도 역시나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분분하죠. 약간 이 명나라에서 장영실이 하고 있었던 주도하고 있었던 천문 프로젝트 물론 세종이 주관하긴 했지만 이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 삼고 들어오는 거를 일찍부터 장영실이 쉴드를 친 것이다. 보호막을 쳐가지고 우린 이렇게 처벌을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장영실을 보호해주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의논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장영실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서 내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유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 가지고도 영원한 드라마도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앞서서 장영실이 만들었던 그 발명품들이 결국은 시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종이 어쨌든 이 시계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으니까 장영실도 이런 걸 발명을 하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 그렇게 좀 집착이라고 할까요? 뭔가 집중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시간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은 그냥 시계를 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국가 기밀입니다. 이거는 황제만이 아는 국가 기밀이고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별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건 황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계산한 걸 받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관측해가지고 계산한 걸 토대로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즉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왕권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자립하겠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언제 지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절개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한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세종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 기록이 없는 부분들 과연 세종과 장영실 사이에는 어떤 일화들이 있었을지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오늘 역사 맛집. 오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세종과 장영실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 좋네요라고 5691 청취자님 보내주셨고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영화랑 살짝 내용이 틀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허구가 가미된 거겠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맛집 오늘도 역사 셰프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